김태훈 소장님 또 일주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희꽃님, 채널설명님 늘 응원한댑니다. 고맙습니다. 최윤님, ASJU님 꼴보기 싫은 김건희 산달룸님, 꼼짝마! 솔바님, 일신우일신님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비리만 캐도가 탄핵하고 감옥 부르는데 충분할 거랍니다. 화야님,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산달룸님, 터프가이 네, 네 또 소피아님도 한 말씀 주셨습니다. 도마도님, 모든 것이 비공개라 자, 손흥홍님이 김태형 소장님 환영합니다. 소장님, 정의탄행열차에 올라타신 존경합니다. 올라타신지 꽤 됐죠, 소장님? 네. 정의탄행열차에 올라타신지 꽤 됐죠? 전 당선되기 전부터 그거 아죠, 맞아요. 손흥홍님이 감사드립니다. 지식인들의 참모습입니다. 존경합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투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게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로 이준숙인가? 네. 그분 얘기부터 좀 할까요? 아, 네. 네, 이게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만에 튀고 이제 이준숙이라는 사람을 MBC 전에 기자했고 어디 방송사, 지방 MBC 사장까지 했다 그러는데 네,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출신으로 보면 네. 자기는 언론인 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어형 언론인이라고 해야 마땅하겠죠. 사실 MBC 기자들은 이번에 이분이 임명되자 마자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동료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뭐 MBC 흑역사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MBC 기자회에서도 제명됐던 사람이죠. 넌 당신은 기자가 아니야. 넌 기자가 아니야. 제명했습니다. 제명했죠. 이야, 치욕적인 거네 아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거꾸로 언론을 정부에 갖다 바치는 부역자 내지는 뭐 어형 언론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당통위원장 지명된 다음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선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바이든 난리명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부채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몇 가지를 찝었어요. 뭐 이러면서 쉽게 하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처음에 보통 당선되면 임명되면 전임 두 명이 방송 장악을 하려고 임명되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우려 속에서 사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은 좀 달래야 되잖아요. 선전포고를 달라야죠. 처음에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이준숙인데 나중에 어떤 짓을 하든 임명된 직후에는 나는 공정하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정도 소감을 밝히면 되는데 거의 거기서 윤석열 정권은 그대로 대변하면서 자기의 극우적인 입장을 막 필요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난리명까지 나온 건데 그 얘기하는 과정에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싸워보자 싸워보자 이런 걸 표명한 거거든요. 등장부터 이런 걸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언론인이니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람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과거 전력 중에 유명한 게 세월호 보도가 있습니다. 세월호요? 세월호 보도 참사라고 할 수 있는데 MBC 뉴스 보도본부장으로 있었던 때가 2014년이거든요. 그때면은 세월호 터졌을 때죠. 박근혜 때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철인가 그 양반이 사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금윤테스에서 딸랑거릴 때인데 그때 4월 16일 날 이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지방에 강의하러 갔는데 뉴스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뒤집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했는데 전원구조 당원구가 전원구조가 떴어요. 속보로 MBC에서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강의에 들어갔었죠. 다 구조일 때니까 뭐 안심하고 나와 보니까 이게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후보를 냈냐 그랬는데 그게 바로 MBC였던 거 아닙니까 보도본부장 할 때 그래서 이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최악의 참사 세월호 보도참사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조사했어야 되는 문제네. 그쵸? 아니 확인만 했었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끝나고 나서 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민족정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이 또 그날 저녁에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런 오보를 내고 나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후 3억 5천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 해운공제에 가입돼 있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일단 프레임을 바꾸던 거 바꾸던 거죠 뉴스의 초점은 구조가 아니라 보상 쪽으로 그럼 뭐 이게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가입돼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그날 저녁에는 정말 학생들이 거기 갇혀 있을 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수호사에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최대한 어떻게든 구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송을 잡고 국민들의 어떤 뜻을 모았어야 되는 시점인데 구조와 관련된 방송이 아니라 보상과 관련된 방송을 그날 저녁에 당일에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도 이후에 계속 그런 짓 이상한 짓들을 했는데 네 그 이광욱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잠수사 아 예예예 구조활동 기억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급증 때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뉴스를 내보냈어요 보도부문장 시절에 네네 그래서 mbc 내부에서도 그 당시에 사상 최악의 보도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죠 그리고 6월 19일 그때에 대해서 이런 보도를 누가 했냐 도대체 보도 책임자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진숙이 황당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참사 책임은 청해진 해운이 가장 잘못했고 정부의 대응 안전의식에 소홀했던 국민의 책임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만 생기면 기관이나 정부의 책임을 묻는 풍경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구만 맞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네 이런 점에서 아주 정권에게 자유보이기 위해서 발악을 해야 돼요 출시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어영 지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이런 사람은 흔하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그 꼴통입니다 그 꼴통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심리학대 뭐 근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 고 이용마 기자가 있어요 mbc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럼요 이런 핵심 간부들 mbc에 이런 사람들을 트로이콧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불법사찰하다 걸려가지고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를 이렇게 탄압했다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탄압했느냐 하면 좌파라고 보는 겁니다 아 이영마 기자를 네 이영마 기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나 뭐 민주노총 이런 데를 다 좌파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대응을 좌파와의 싸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예 예를 들면 2022년 한 보수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임명됐다가 일주일 만에 잘렸거든요 아 그래요 왜 잘렸어 또 네 이제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언론 노조 측에서 자기가 된 거에 대해서 반대 성명됐다 그러자 그 다음날 자기가 해척됐다 그러면서 나처럼 홀단신으로 전사처럼 싸운 사람을 물러나게 해서야 앞으로 누가 앞장서서 좌파 언론 노조와 민주노총에 맞서 싸울 수 있겠네 이런 얘기랍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좌파들에 의해서 밀려갔다 윤석열 정부가 거기 압력을 받아서 날 짜는 거 아니냐 나같은 전사를 왜 자르냐 그 당시 대선이니까 여론을 의식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잘랐구만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이 언론특보로 임명된 다음에 윤석열 캠프 기조와 다른 걸 자꾸 냈대요 뭐 어떤 걸 냈어 했다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조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윤석열 캠프는 그 당시에 좀 조심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을 납붙여 주십니까 그렇지 너무 극구적인 발언 같은 거는 좀 조심하려고 했을 텐데 이 사람 지 꼴리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꼴통 발언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얘 안되겠다 이어갔다 그래 잘린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언론 노조 탓을 하는 거고 언론 노조를 다 좌파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서 넘어서서 1배 수준에 거의 달하는 인식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요 전라도 혐오 발언 이제 홍어정이라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한테 호남 사람들 홍어 그거 아주 적었네 홍어 맛있는데요 어쨌든 홍어정이라고 1배 쪽에서 욕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혹은 민중항쟁을 광주 사퇴로 표현한다는 일배 사람들이 사퇴 쉽게 하면 간첩들이 배후 조정에서 폭동 비슷하게 묘사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제 혐오 발언이죠 이런 글이 이제 막 써있는 sns에 이 사람이 가서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논란이 된 경우도 있어요 좋아요를 눌렀어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작년 12월 페이스북에서는 영화 서울의 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전두광이라고 쓰고 전두환으로 읽는다 대놓고 자막으로 반란군으로 멋을 박는다면서 이것은 바이든 날리면을 자막으로 조작했던 것처럼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영화를? 네 그 영화를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네 천만 넘게 봤는데 네 그리고 과거에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다 기억하셨죠 좌파 진지를 공고히 다질 청매가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극우 성향을 가진 꼴통이다 뭐든지 상식적으로나 현상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네요 잘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도 만만치 않다 그러네요 라는 것이죠 게다가 뭐 이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정권과 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구쪽과 뉴라이트 친일파입니다 심한 친일파에요 그렇죠 뭐 또 예를 들면 지난 4월 10일 총선 있었던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응원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페북에다가 민주당의 나경원 대표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봐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다 뭐 이렇게 얼마 총선 때요 네 얼마 전이네 네 얼마 전에 이게 나경원 후보가 옛날에 자위대 행사에 참가하고 맞아요 칠레인가가 계속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베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이대명 대표도 그 얘기 썼었죠 나베 아베랑 나디경원 합쳐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역으로 일본은 우리 자유주의 동맹국인데 나경원이 얼마나 훌륭한 애국자인데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뉴라이트급의 친일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승만도 칭찬하고 박정희도 칭찬하고 전두환 노태우 칭찬하면서 그 뒤에 맥을 잇고 역사를 바로 쓰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누가 썼는데 거기에 답을 달았습니다 맞는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네 그리고 국내 종북자파 연구자들 추정세력을 국가방법으로 때려잡지 못한다는 표현 페이스북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각한 이 사람이 그 골통에다가 침입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윤석열 정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사람은 쎄고 쎘죠 쎄고 쎘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1배 정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준숙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약간 윤석열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바로 음모론 신봉자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윤석열이 이번에 음모론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이태원 네 심각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준숙은 더 해요 아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월호 참사가 북한 공작으로 일어났다 이런 그런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건 한 게 아니고 그 글이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 또 좋아요 눌렀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음모론급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믿어야 되겠고 물론 이제 그걸 또 북한으로 했으니까 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페북에 올린 글에다가 MBC와 KBS는 참사 발생 이틀 전부터 헬로윈축제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한 마랑 똑같죠 똑같네 네 언론에 의해서 이거는 만들어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뉴스 공장 출연해 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가다 잊혀지고 있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태원 참사를 좌파 이디올로기 확산에 이용하려는 전략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유가족들을 매도합니다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거의 돌았죠 이 정도면 그러면서 2023년 3월 18일 페북에는 이런 글을 썼어요 좌파들은 선전선동이 강하다 이태원 참사전 헬로윈축제를 예고 홍보했다는 MBC 보도가 그 한 가지 사례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 약본입니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또 누구야 음모죠 음모로 뭐 이제 이준숙이 생각하기엔 그게 뭐 이재명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겠지만 지하에 잠복한 간첩세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준숙은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음모론적 시각에서 그래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뭐 기획을 해서 어떤 놈들이 저지른 음모고 세월호도 북한 공장에서 뒤집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극우 파시스트를 넘어서서 약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심각한 사람이 네 윤석열이 이상의 충격을 주는 사람인데요 김홍일보다 더 하네 더 하죠 오히려 이동관은 차라리 양반 이동관 김홍일은 음모론자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화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화범 제가 방화범 제가 쓰는 표현인데 이 방화범들은 세계를 불질러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너무 싫어서 세상도 싫고 그래서 지구를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지구를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골라서 태우는데 보통 불을 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대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을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기 분노때문에 불을 지르고 싶은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딱 걸리면 잘됐다 해서 막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엄청난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글이글 그러기 때문에 음모론 같은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을 다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한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을 못 믿는다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음모론이 취약해져요 모든 걸 날 해치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꾸민 음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극심한 분노를 가진 방화범 심리가 있다는 걸 그런 것을 음모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이지현숙이라는 사람이 내뱉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도관에 든 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건 또 뭐야 너 끝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치매 의심 안 자라 이런 표현도 하면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벌이 개벌이는 뭐예요 개새끼하고 붙인 합성어랍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욕할 때 일배 쪽에서 쓰는 거라는데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뭐 글을 쓴 다음에 해시태그로 뭘 올렸냐면 바로 이 개벌이 나고 개판 대통령 두 개를 올려놨어요 이 사람이 공직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이런 극언들을 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골찬 그 다음에 빨갱이 이렇게 지치고 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마음 속이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다 일단 분노에 차서 이글이글 하는 사람이고 걸리는 건 다 받아 들이받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한 것이 음모론을 믿게까지 만드는 극우성향을 넘어서서 그런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인물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화범 수준이다 심리적으로 분석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은 능가합니다 능가해요 홍준표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홍준표도 화가 이렇게 나지만 음모론 같은 건 안 믿죠 거기까지는 안 갔죠 자기 진영에서 최고의 하여튼 검객을 보냈구만 최고의 최고의 꼴통 최고의 꼴통 어느 정도 꼴통이냐 하면 윤석열 캠프에도 적응을 못 할 정도의 꼴통이었다 쫓겨났지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이 눈치가 좀 있고 사회성이 좀 있고 주변을 좀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캠프에 채용됐으면 그쪽에서 도대체 어떤 식의 논평을 원하는지를 알고 파악하고 맞춰서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집암들이 짓거리다가 일주일 반으로 잘린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진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꼴통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들 윤석열 패거리들이 모여도 이진숙 오면 아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저 꼴통 저거 아우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쓰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쓴 거예요 윤석열은 방통위원장이 왜 안 친 거예요 일단 방송 장악을 해야 되는데 총선에서 패배를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많이 장악을 했지만 아직 부족하구나 더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날라갔잖아요 김홍윤이 도망갔잖아요 김홍윤이 또 튀었어 탄핵하잖아요 탄핵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방송 장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몇만한 사람은 꼭 안 되겠구나 안 되겠죠 두 명이나 날라갔는데 게다가 초기 인기초반도 아니고요 지금 레임덕 아닙니까 총선에서 참패하니까 그렇죠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물론 착한 사람을 부르지는 않겠죠 나쁜 짓 할 사람을 뭐 부르는 건데 야 좀 할래 그러면 아 막 이럴가냐다 맞아 다 그러겠죠 누가 그걸 한다고 했어요 이진숙 가냐고 아 걔 없냐 걔밖에 그러면 그 정도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걔라도 시켜라 걔가 뭐 꼴통 짓은 잘하잖냐 이래서 칼춤을 출 사람을 물색했는데 없다 보니까 결국 이진숙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진숙 같은 꼴통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 또 이진숙 같은 꼴통 아니면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진숙 말고 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박문진 이사들 다 교체하고 공모해서 자기 똘마이다를 안치고 MBC 사장 교체하고 그다음에 MBC를 장악해 들어가겠다 그럼 천하평정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누가 추천했을까요 그건 뭐 우리 소장율대회사에는 안 걸립니까 네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런 쪽을 잘 몰라서 이진숙이 보면은 이렇게 인화력 같은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게 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뭐요 뭐 예를 들어 국회에 나가려고 하다가 진다든가 아 그랬어 이 사람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MBC 사장에 도전했다 졌다든가 자꾸 이제 안 돼요 뭐가 이 사람은 아주 클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크려면 좀 비비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거 없고 꼴통에다가 자기도 알지 않을까 방통위원장 몇 개월 하다가 또 탄핵하려고 도망가고 그래야 된다는 건 모르나 그런 정도의 영리함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화가 너무나 있으니까 갔다가 그냥 들이받는 거죠 뭐 좌파니까 다 때려잡아 뭐 이건 음모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 사실은 그거 세력 내에서도 만약에 합리적 보수 성향이 강한 그 정부였다 보수라고 하면 이진숙 같은 사람은 발을 붙이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서 살아남아서 이번에 방통위장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한판 전쟁이 벌어지겠네요 대단한 전쟁이 뭐 이번에 임명되자마자 선정포고를 했기 때문에 네 청문회 청문회도 요시조차를 걸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겠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생난리를 치고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준숙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또 윤석열은 이명하겠죠 그런 상황 그럼 또 탄핵하겠죠 그럼 이제 이준숙은 도망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아 날 안가 네 버틸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 같은 MBC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MBC 노조는 싸울 거라 그러더라고요 싸워야죠 이 사람이 MBC의 원수예요 MBC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시기하면 한의 매치에 있는 사람 MBC 그렇지 MBC 옛날 언론 노조 파업하고 그럴 때 엄청난 탄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서울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지방에 가서도 그런 짓을 해가지고 대법에서 법원에서 다 졌어요 네 언론 노조 탄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이런 거 보면 나는 꼴통이다 꼴통답게 한다 노조 탄압을 해도 법에 안 걸린 선에서 적당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불법으로 잘 보낸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자기가 분해 못 이겨서 그 순간순간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MBC 노조 관계자분들 우리 김태용 소장님 얘기 좀 잘 들으셔야겠네 대응 전략이 나와야겠네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 잘 알겠지 겪어봤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하여튼 갈수록 이게 보면 갈수록 더 윤석열 정권이 갈수록 극단화되는 거 같고요 갈수록 갈 때까지 가는 거 같아요 이준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안 치는 거 보면 근데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진짜 임명할 사람이 없구나 갖다 쓸린 사람이 진짜 없구나 인재풀이 바닥났고 윤 정권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런 막판에 달한 막장에 달한 사람 저런 사람을 쓰는 거 보니까 아 이 정권이 상당히 지금 어렵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준숙보다 더 막장은 없다 이거죠 뭐 그건 알 수 없지 아니 뭐 이제 동물을 갖다 쓰면 되긴 돼요 동물을 개 이런 거 앓쳐놓고 그리고 또 개 키우는 분들이 또 뭐 하셔야겠네 개보다 못하다 그쵸 저도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아 그렇게 키우세요 네 우리 개가 더 자랄 것 같긴 합니다 예 이준숙보다는 자 우리 김건희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소장님 하셨겠지만 한동훈 김건희 문자 파문 네 이러면서 김건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소장님 해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이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거 네 이것이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뭘 의미하느냐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댐비고 개겼던 놈 한마디로 이제 열받아서 삶아 먹고 싶은 놈이 당대표가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겠다 하는 측면도 있죠 소극적으로 거기에 끝나는 문제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장당한 정도의 위기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상황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단핵 청원이 100만이 넘어 버렸는데 청소년도 졌고 이겼다고 정신 승리는 했지만 사실 참패했고 지금 분위기가 심장치 않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칠 수밖에 없겠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렇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날 저는 한국에서 보수대원합을 추진하는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이낙연이가 아 이낙연이 있었어 이낙연을 넣어서 한동훈 이낙연 이준성 이렇게 묶으려고 그랬었다 날라갔잖아요 날라갔죠 초선으로 그럼 이제 2차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은 날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요 날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날라간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물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면 한동훈은 일단 필요하고요 일단 필요합니까 한동훈은 주축이죠 국힘당에서 윤석열 날린 다음에 뭐 한동훈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없어서 그래요 그 날리는 역할을 한동훈이도 막고 막기도 해야 되고 이후도 책임져야 되고 한동훈은 워낙 애가 비리비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준석 끌어들여야 되고 이준석 끌어들이겠지 누군지 제가 찍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날랑에서 갈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만 알 수 없는 거지 뭐 분위기가 고조되고 윤석열 날라간다고 보면 예를 들면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고 개헌 같은 것을 합의하자 이래서 보수된다고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이도 그 정도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알겠죠 흐름상 우리를 날리고 저것들이 차기로 세울 주축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막을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부터 저지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 아 급한 거 그래서 조급증이 발동하는 거야 그렇죠 팔뚝에 불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수수방관하고 놔뒀다가 한동훈이 당대표되면 우리 밟을 것 같은데 작살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무섭지 네 그러면서 우리를 날리고 그 차후에 뭐 자기들끼리 공짜 공짜해서 보수되나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지 뭐 이렇게 감옥 가야지 우리 다 죽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아주 밟아버리려고 아주 기를 쓰고 아예 네 그러니까 뭐 감옥에 놓고 그러진 못하겠죠 네 그러나 적어도 당대표에서 또 낙마시킴으로써 총소에서 패배했고요 네 당대표에서 떨어지고 나면 한동훈은 좀 어렵잖아요 어렵지 미래가 맞아요 이제 그런 색으로 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김건희 쪽의 생각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 거기에 이제 앞잡이로 원희룡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나게 떠들어 대는 거 원희룡이가 맞습니다 신났죠 드디어 지원 사격이 오는구나 원희룡과 한동훈 싸움으로 딱 프레임을 짜버리는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럼 한동훈이가 좀 용감하면요 네 이 상황에서 공개하면 돼요 문자를 공개하면 되지 굉장히 길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다 공개하면 돼요 다 공개하면 되지 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뭐가 심각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김건희 성정을 봤을 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멋지게 표현했을 거 같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뭐 사과하겠다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야 뭐 구구절절히 뭐 하면서 척척이 나갔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별의별의 거 다 있었을 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까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내용 중에 자기한테 불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너 옛날에 내 신발 닦은 놈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쪽팔리죠 그래서 공개는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공개하고 털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공개하라고 그러죠 네 공개하라고 압박을 받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근이가 그런 데서 찌질한 게 있다는 것이고 또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김건희가 그 문자를 보낼 때는 그런 흠잡힐 걸 집어넣지 않고 고도로 계산된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죠 아 문자를 한 번 당했으니까 네 이런 때 써먹으려고 아 이미 네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를 막 쳤잖아요 한두근 쪽에서 맞아요 말이 앙뚜 안 했고 분위기 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럼 전화를 놓고 뭐 심한 얘기들이 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직접 한두근한테 전화했을 때는 좀 심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는 또 왜 보내 차원한 문자가 온거죠 사과하려는 게 있다는 그럼 한두근이 딱 이렇게 봐도 얘가 이제 눈치밥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자에게 의도가 있다 이거 진짜 사과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의심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할 게 없으니까 마땅히 10일씩 해버린 거예요 10일씩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김건희는 잘됐다 이제 내가 그때 그걸 그냥 보낸 줄 아냐 이럴 때 써먹으려고 보낸 거지 그렇다면 고도로 정제된 문자를 보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짜로 그런 문자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과하겠다 용의가 있다 근데 한두근은 그 당시에 흐름상 믿을 수 없었던 거고 이걸 내가 받아서 또 괜히 했다가는 걸려들 것 같다 애들한테 이래서 그걸 씹었을 수 있는데 김건희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터뜨렸을 수 있죠 그럼 한두근 공개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런 정제된 문자가 왔었다면 그래서 공개하라 공개하고 원희력이 그러는데 공개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진짜 나쁜 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떡하지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윤석열 부하였을 때 김건희랑 주고받았던 카톡이 몇 백 동네입니다 아니 나 글쎄 그게 궁금해 그게 궁금해 아이폰 해갖고 집어던졌잖아 안 뺏기려고 그걸 까요 까는 거죠 그걸 까는 거지 물론 자기도 거기서 매우 쪽팔려지겠지만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힘이 썼냐 시킨 대로 그냥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까 그럼 김건희는 죽죠 김건희 윤석열 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오만가지 다 나오겠지 네 자 그런 짓을 하면 이제 좋을텐데 뭐 한두근이 그 정도의 베싱은 없으니까 막판에 몰리면 또 모르죠 비범 풀지도 자 보스테나 아까 말씀하신데 한두근 플러스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준석은 기본이고요 이준석 기본이고요 민주당에서 일부 일부 그래도 뭐 리더가 누가 있어야 될 거야 이낙연은 다시 또 데려가 이낙연은 못 데려가죠 못 데려가 물 건너갔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한 명을 키워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키워주겠죠 언론에서 키워주겠네 네 띄워주면서 그걸 잘 봐야겠네 네 앞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를 밀어주나 아 그걸 봐야겠네 잘 어쨌든 얘들은 그 매개고리는 전 개헌일 것 같아요 개헌 그러면 뭐 민주당 내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중임제 개헌 뭐 해서 네 4년 중임제 명예로운 퇴진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몇 가지 그 다음에 국힘의 원하는 몇 가지 절충해서 개헌하자 지금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개헌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급하지 않죠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헌은 그렇게 양당이 쇼붙여서 밀실해서 짜짜짜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개헌은 왜 합니까 이 개헌은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국민적 토론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개헌 의지가 절정에 올랐을 때 해야 헌법도 좋은 쪽으로 개헌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지금 여야가 모여 가지고서 머리를 맞댄다고 해서 좋은 개헌이 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기우기 누더기 기우기처럼 서로 협잡을 하는 그런 개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닌데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검사 탄핵 문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 이것도 국회에서 이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청문 절차까지 받고 국정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그 문제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청문도 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그래서 거기에 위법사항과 법률적으로 헌법 위반 사항을 거기서 공개적으로 딱 드러내서 그걸 들고서 헌재로 가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이번에 백만 탄핵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같은 지금 말씀하신 이 사안도 개헌 문제도 개헌 문제도 상임위에서 하고 청문을 하고 그러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헌법자 전문가 아니면 일반 사람 다 나와서 얘기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진희끼리 뭐 저쪽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어쩌고 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왕 바꿀 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 때가 아니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윤석열하고 협의해서 윤석열 쪽이 원하는 거 몇 개 들어주는 게 무슨 절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해야 돼 완전히 판이 바뀐 다음에 그때 개헌을 해야 제대로 된 개헌이 됩니다 맞아요 시기상조인데 얘가 왜 자꾸 나오냐 보스대연합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다 그쪽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거를 끊임없이 던지는 쪽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공천할 때 당원들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수박들이 날라갔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유 뭐 수박이 수박이 컸습니다 수박밭이 그래요 많이 날라갔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진짜 이번에 공천이 100% 개혁적인 인물로 다 된 건 아니고 상당수는 됐지만 상당수는 됐지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지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민주당이 혁신이 되려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원민주주의를 이재명 대표가 실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고 완전히 정착되고 그다음에 또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어서 사익축구형 보다는 공익축구형이 좀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이럴 때쯤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정당이 될 수 있지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또 못하면 혼도 내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8월달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다시 연임 출마서를 밝히고 네 최고위원들 지금 출사표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요하겠네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전에 같이 뭐 우리가 유명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네 전당대회의 컨셉과 내용이 있어야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겠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전당대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국가위기 상황이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거의 전시체제급으로 꼴해야 돼요 비상시국이에요 네 비상시국 저 윤석열은 언제 꼴을 할지 몰라 네 무슨 짓 할지 모르죠 무슨 짓 할지 모르고 지금 오늘도 안 그래도 좀 오다 보니까 북의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발표했던데 뭐라고요 계속 전쟁을 적경지역에서 하는데 이건 인내의 한계를 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를 또 했단 말이죠 네 윤석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고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계속 하셨지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북에서 경고 성명을 좀 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한반다 상황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저기 갔나요 미국에 나토 정상회에 참석하러 떠났을 겁니다 떠났어요 한 열흘 정도 아 열흘은 아니고 나토 정상회에 연 세 번째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이번에는 거기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거기도 간답니다 그래요 거기 들렸다 간답니다 거기 들렸다 간대요 지금 뭔데 거기 가서 거기 이제 윤석열이가 좀 불안해 하잖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조약도 새로 만들었고 자동 군사 개입 전달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내에서도 극우 세력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얘기가 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이 딴 건 모르겠는데 핵은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 아 북쪽에 대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형님들이 다 손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 핵무기가 있잖아 그럼 그건 어떡하지 형님들이 핵무기로 우리를 지켜줄까 전혀 아니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아 거기서 윤석열이 지금 초에 핵무기 자체 핵무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혼났지 네 너 입 다물어라 이 자식아 죽는다 너 이러니까 이제 입 딱 다물었거든요 여전히 불안해요 윤석열은 그래서 그러면 미국 저기 가기 전에 하와이에 딜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게 있어요 뭐예요 심리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 배 탑승 쿠폰입니다 아 저번에도 어디선가 했는데 잠수압 잠수압 한번 탔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쳐다보고서 이제 우리는 뭐 자신 있어 다 잘될 거야 기분 좋아졌잖아요 또 불안해 얼마 전에 항공마음 태워줬어요 그래요 부사대 들어온 거 거기 또 타가지고 기분 좋아해 왔다 갔다 해서 아 이제 안심이 돼 근데 얼마 안 간가 이게 자꾸 약발이 또 태워줘야 돼 어디 아 이거 아예 사령부 보여줄게 아 사령부 보여줄게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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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키는 거 잘해야 돼 라임이 일이나 잘 처리해 자식아 아 그래서 인퇴사령부를 아마 들릴 가능성이 들린다 그러고요 아 그러고 나서 나토로 넘어가는 건데 어 지금 이 나토에 윤석열이 목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미국이 시켜서이기도 하지만 음 자기 입장에서는 음 자기 목숨줄이 좀 간당간당한 상황 아닙니까 네 형님들밖에 없어요 형님들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한테 가서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쓸모가 아직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패권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마디로 미국이 하는 일은 딱 그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똘마니들 다 모아라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단독으로 러시아하고 붙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 우리 힘으로 뭐가 돼 지금 여기저기 분쟁지역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 끌어 모아서 연합하자 아 똘마니 1호는 그러면 윤석열이요 똘마니 중에 이제 일부가 윤석열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아 나토가 미국의 유럽 똘마니라면 네 이 동아시아 똘마니는 한일이거든요 아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네 나라를 pi4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음 이 나라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네 나토랑 그냥 합쳐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자기 마음대로 될까 네 이 정도 합치는 건 할 수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나토가 반대할 이유 같거든요 음 나토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의 사계가 특히 한국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건 좋아요 왜 좋았냐 우스프라이나전 지원에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사실 발빼고 싶어요 나토가 그렇지 지겨워 진짜 못해먹겠어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윤석열이 들어왔어요 네 야 너희 기호해줄 테니까 네가 대신 좀 해라 네네 포탄 좀 보내고 사람도 좀 보내고 파기망도 좀 하고 어 너희가 나토 역할을 좀 해 네 머리에 이게 훈장 씌워줄 테니까 음 딱 보니까 할 것 같거든요 어리버리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육동으로 와라 이런 거예요 윤석열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동아시아에서 이게 막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세 나라가 다 당하는 거 그래서 한일 동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나토 너희도 와 와가지고 너희도 같이 해 여기서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 돼 음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서 훈련할 때 계속 나토가 참여합니다 글쎄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묶느려고 하는 작업을 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윤석열이 기어들어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윤석열이 나토에 가서 사진 찍고 해 볼 적 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우크라이나 분쟁에 깊숙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라는 거죠 즉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사진값 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야 이번에는 얼마 줄 거야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또 정말 불리해진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병해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가 또 아 절대 안 이럴 사람입니까 네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우크라이나전에 돈도 지출해야 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전쟁이 아예 당사국으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북러조약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는 자동으로 침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한국의 침공을 그러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조약 때문에 이것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토에 가는 건 우리로서는 정말로 사실 말려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수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태형 수사님 보내드리고 우리 저 행운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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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샴푸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